자 방송은 30분 더 할게요 박테리아가 턴 넘기자마자 바로 전쟁으로 오네 자 그냥 불러와서 한턴을 지연시켜 봅시다 전쟁 아마 지연될 겁니다 전쟁을 또 끌어오네 전쟁을 또 끌어오네 전쟁을 또 끌어오네 전쟁을 또 끌어오네 vin 제빈 넘어갔죠 근데 사바가 공격해왔네 시부라 샷넘 사이네 사과를 먼저 쳤어야 됐을까? 야트립에 발랑군 생겼죠 사막기병대라고 지금 부대가 생겨 쏘고 있습니다 절대 애들은 야트립으로 가고 야트립에 주둔군이 얼마쯤 있습니까? 호프리타이야나 시민호프리타이야나 그죠? 기본 주둔군이네 사실상 자 일단 저거는 용병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얘들은 뭐 지금 역병 걸렸죠? 역병 걸렸으니까 뭐 쥐주군도 있어야 됩니다 2턴 동안 쟤들은 발이 묶여있을 거고요 얘들은 복지나고요 쟤들은 프라다 치고 일단 이 두번째 날리고 시작할 수 있겠다 그 path is blocked commander ready for battle that we cannot pass here our path is blocked commander that's your command wipe them out 네 아이고 보리아 아이고 보리아 저 뭐 저렇게 또 꼬이니 음 으 아 아 으 워 워 쟤는 전멸입니다 리언볼 3은 도망갔으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세군단을 조지고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박트리하고 전쟁을 한다라도 말이지 만약에 헤카토 플러스나 아니면 라가를 빼앗기더라도 다운턴에 바로 탈원하거나 거의 준하게 뭔가를 하고 시작할 수 있겠죠 잠깐만요 여러분들 마이크 좀 꺼놓을게요 더 대결하려고요 일단은aines 세종류의 파트로 계속군요 잠시만 직업은 시간 둘중 비법사인 I fear I betray my people by agreeing, but I have no army of words to oppose it. Ready for orders. It's your command. Ready for orders. Ready for battle. Commander. We hunger for battle. Sign up, lads, for a good and glorious life. Let's go. 돌아왔습니다. 오라이아가 공격받았네, 그죠? 투창병. 위주 병력이고. 내차닌시 안녕하세요. 이거는 뺑뺑이 돌리면 버틸 수 있겠다. 근데 그냥 줍시다. 귀찮습니다. 시간도 아깝고요. 주고맙시, 주고말죠 그냥. 사실 이 전투가 지금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계속 그냥 날렸어요. 아까 그거는. 제가 이거를 이겨야 돼요? 고마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얘들이 중요합니다 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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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은 저격했죠? 괴물을 추를 시장하냐. 긴장 부른들! 그들이! 그들이 자서 등장한 색깔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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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공기병 없었으면 이건 적겠다. 자, 사박 운단 처리했어요. 자, 아까 공격했던 애들입니다. 그 처리해 주고요. 쟤는 일단 야트립으로 갑시다. 일단은 자, 사박 운단 처리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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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자드라 카르타 쪽으로 이동하고. 자, 사박 운단 처리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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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에 탈환해 줬고요. 얘는 일단 자드라 카르타 하러 가고 쟤는 말 바칩니다 프라다인헤드로 어떻게 할까요 자 알렉산드리아 아라코시아 먹었습니다 자 다들 저랑 친하게 지낼 생각은 없답니다 자 턴 넘기구요 자 자 박테리아 군단이 빠졌습니다 밑으로 사바 쪽 군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바 쪽 군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쟤들 요거 처리하구요 쟤들 요거 처리하구요 자 오라이아에 계속 주둔해 있을 수는 없구요 쟤는 프라다로 가고 저 이렇게 용병 하나 고용해서 개병 두 부대 이렇게 주둔시킵니다 아 무스카트의 얘들은 이제 풀렸죠 역병 쟤들은 아라비아 섭으로 갑니다 저 이렇게 주둔시킵니다 오! 오! pow afterward ready for further order ready for back we hunger for death and honor Is that all ready for order destroy them Make pace man 저... 그... 바라비아의 발랑은 잡았죠? 자 자드라 카르타 탈환하구요 이게 또 안되니? 일단 여기 매버케이있죠 올라오면 잡아버립시다 자 말바 점령했던 군대는요 네 이제 곧 4월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하고 1년의 4분의 1이 지나갑니다 저 친구들은 자르미제게 투사까지 먹구요 자 계속 부패 도구 오르면서 제 정상이 많이 나빠지고 있죠 자 턴 넘기구요 박테리아 군대는 페르세폴리스에 포위했습니다 아 아 아 자 얜 지금 안 왔죠? 오라엘 용병 이거 없애버리고요 잠깐만요 자 잠깐 잠깐 비켰고요 카피쉐네로 올라갑시다 얘들은 우리 인생은 참 무서운 거야 자 레타쿠 하나 치고요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케르셀블리스 구원했구요 얘들은 이제 거의 괴멸상태네요 난 북쪽으로 올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얘들은 쑤시하러 가고 나는 우전팀을 중심으로 칭찬에 대신을 구입하며 한계가 대신을 구입하며 그 해외에 대신을 구입하며 한계가 대신을 구입하며 이쁘게 대신을 구입하며 쟤 쟤 계속 전진하구요 쟤는 마리브 쪽으로 갑니다 자르미지게 투사에 있는 병력은 빠집니다 신기둥까지 7극이 되나? 홈투를 준다는 의미에서 이건 그런 의미에서 나쁘지 않은데 딱 나쁘지만 않죠 물론 이 영역을 점유할 수는 없어요 자 턴너원깁니다 바르티아 해군이 아까부터 가네보더니 오라이야를 종격해왔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깁니다 이게 무스카트죠? 무스카트 쪽에서 하나 잡았구요 고전게임 요즘에 안녕하세요 자 발란은 자르미지게 투사에 터졌고 트라키아의 노예발란 터진다고 하는데요 뭐 노예발란 터지면 터지는거지 이렇게 말바를 일단 후퇴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얘들은 남쪽으로 가구요 네 알고있습니다 옛날에 아까 모셨잖아요 요게임은 모든 백션으로 다 깰 때까지 할겁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깨겠죠 자 내정이요 철학기술 다 완성됐죠 그죠? 자 요거 올려줍니다 이제 카피 세네치구요 자 케이반 둡니다 자 수시아 치고 이제 백... 박트리아도 거의 끝났을거야? 아 박트리아는 참 저 파르티아역 거의 망하기 직전일텐데 히트 아 자 니사까지 전진했구요. 아 얘들은 아까 그 박트리아 애들 잡단 애들이죠. 자 그럼 따라 올라가 보구요. 자 한 턴만 더 해줄게요. 전 아마 트라키아겠죠? 네네네 앞으로는 아마 계속 방송이 있을겁니다. 근데 아마 제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겁니다.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될건데 아마 제 방송시간은 옛날보다 많이 줄거에요. 공부는 제가 계속 할거라서. 강의를 듣는걸 내가 이번 올해 말까지 쉬려고 했거든. 하여거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혼자 해도 힘드네. 혼자 해도 힘들고 같이 해도 힘드네. 원에소스의 반란이 터졌는데. 뭐 이새끼들이 반란을 터뜨리든 뭘하든 나는 뭐 별상관없는데. 개새끼. 잘하면 배타고주 시발 그 뭐디요. 니코메디아조로 하지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자 일단 얘는 오디소스로 갑니다. 일단은. 쟤는 마리브치구요. 쟤는 마리브치. 자 게이반은 두고. 이거 두까? 자기가. 우리 못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위험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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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을 줬더니 그냥 물러났습니다. 쟤들 아라코시아 잔당들 처리합니다. 쟤 오큘라이티 태아로 올라가고요. 쟤 메르프 치고 박트리아가 한 끗발 있네. 보니까 북쪽으로 올라갔네요 얘들이. 무조건 초원제들을 먹었네. 왜 이렇게 크나 싶었는데. 나름 자기 세력이 있네요. 자 박트리아 군단. 네 내일도 아마 한 겁니다. 제 컨디션이 괜찮으면. 근데 아마. 괜찮지 싶습니다. 제 생각엔. 지금 함께 옮 algorith구요. 쟨 죽다라가구요? 쟨 죽다라가구요. resse고chau. 쟨 주짬릿 fit 유리PE 크흡 그러면 숱이 와 있는 친구들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북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정당관계는 나쁘지 않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이면 드디어 내가 소학 7장을 끝내겠네 일주일 동안 했네, 거의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키마의 로마투의 키메리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